매일 매일 가고 싶은 곳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졌어요 선생님도 부모님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긴드네요 매일 가고 싶은 학교 에듀케이션을 넘어 에듀케어로 데일 에듀케어 데보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데일이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제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에 해외봉사도 처음 해봤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더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데일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나 혼자보다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데일을 통해 알게 되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 학생들은 세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에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1대1 맞춤형 데일 시스템 우리 데일 외국어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학업 및 진로 진학 상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선생님들은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데요 이는 모두 우리 데일 외국어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지나칠 수 없기에 데일 외국어의 학업 시스템은 철저하게 학생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과 24시간 학생들을 보살피는 기숙사까지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이 해결되는 곳은 오직 데일 외국어에만 있습니다 에스오시어즘 폐기 넘치는 인재들의 열정 넘치는 교내 활동 과대 외국어를 다니면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일 외국어에서는 예치능 동아리, 체육대회, 예술제, 리더십 캠프까지 상상했던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데일 외국어의 교내 활동은 조금 특별합니다 선후배의 끈끈한 정이 있는 동아리 활동과 데일의 꽃, 종합예술제는 데일 외국어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외의 문화탐방과 리더십 캠프까지 데일 외국어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시작되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데일 외국어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늘 높은 수강률을 기록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는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고 연구할 때 성취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맹기지 스터디 공부가 아닌 말하는 외국어 외국어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데일 외국어에서는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실질적인 언어로서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에 곁스esciss과 학원에게 전해주ó 학원들이 기 матери Golden Track 스티 Mike 저녁원에서 라이 уж 공부하는 해 Stunde 학원은 작업을ี 학원의 학원으로 발견해 상 saudательно 학원 catalog Playing Canvas 학원은едици 알리고 학원의 학원으로 변 č Zealand 학원 hyvin 표정 듣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 interest and their feedback. We revise the materials every semester to ensure that our instruction remains relevant to students' lives. At school, I tend to use foreign languages almost all day, during classes or also in the Epoji. So it is much easier and faster to acquire advanced language skills than when I simply learn from books. The best thing is, you can prepare all your language-related certificate tests in the course of school programs. Alumni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일외고 동문들 사업을 한 19년 동안 수십 명의 동문들이 저희 회사에서 활약됐고, 그 덕분에 업계를 이끄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빛을 바라는 대일외고의 졸업생들, 그 속에 저도 함께여서 정말 영광입니다. 대일외고 1기 졸업생이라는 책임감은 저희 열정의 이유였습니다. 총동문회와 장학회를 통해 대일외고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일외고는 제게 늘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인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도 대일외고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일외고는 저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저에게 있어 대일외고는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셨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저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나에게 대일외국어 고등학교란? 외국어를 좋아해서 여기 왔는데 많이 써보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새로운 꿈이요. 대일외고에 와서 꿈이 생겼거든요. 저한테는 매일 오고 싶은 곳이에요. 에듀케이션을 넘어 에듀케어로.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대일외국어 고등학교에 갑니다. 나의 인생을 넘어 에듀케어로. 나의 인생을 넘어 에듀케이션을 넘어 에듀케이션으로 나라의 인생을 넘어 에듀케이션으로